그러네 상대 파일러 님이랑 모티브 님이 있네 거기다 상대 미드 제이스 주본이 1위인가? 기억이 안 나네 1위는 아닌가? 확실한 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저 사람 인벤에서 봤다고요? 너무 화난다 얘 전판 이달리잖아 이번 판도 전판처럼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이길 텐데 이거 탑 문도가 블라디 걍 이기지 않나? 걍 짓지 않나 저거? 싹둑이한테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제이스가 안 보인다 뭐야 쟤 왜 망치 들고 다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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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쟤 왜 망치 들고 다녀 쟤 이 사람이야 짓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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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사이코인가 봐 아 아 병 남는 거 안 찍었는데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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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가지 아 짜증나 집타이닝 놓쳤잖아 개선해봤잖아 개 잡아 개 잡아 오케이 라인 굿 제이스 이거도 이거로 집 가겠고 텀보니까 하아 터비 터비 랩 터비 터비 아 아 아 쟤 날 어입 에 어 이것 이럴 네 마법신은 별로예요 신발 타이밍이 느려져서 어 제이스 잘하긴한다 저 상황에 트런들 반피를 만드네 이거 물약시간 증가가 확실히 좋아요 저 마법신은 왜 안가냐면 신발이 너무 늦어져요 빨리 집가 뭐해 킨드 기다리지마 아 집가 이거 먹고 어? 아야 집가 아깝다 그 집가 아닙니다 그 집가 아닙니다 그 집가 아닙니다 너는 어디로 갈건데 어? 어디로 갈건데 어디로 갈건데 너는 어디로 갈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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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기동신에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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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와드가 몇개야? 제이스 집 깔 것 같은데 나이스 잘해서 나이스 잘했다 대처 잘했어 뭐야? 이거 캬 원콤인데 잠시만요 각을 한번 보자 다 잡았다 어떻게 갈건데 탈롱 컸어 게임 끝이야 탈롱 컸어 게임 끝이야 왜이렇게 잘 풀리지 탈비는 생각한거보다 블라디바바 그 탈비는 생각한거보다 블라디바바 막하네요 저는 논도가 이길 줄 알았는데 핀드가 일로 안올라나? 그럼 내가 가지 뭐 아 기다릴걸 마이크야 마이크를 지금 그러면 올리려면 제가 증폭을 켜야 돼가지고 오우야 왜 이렇게 쎄 나이스 근데 궁이 없어서 좀 위험하다 뭐 이제 한국인이었네 한국사람 아닌줄 알았네 아 아 아 아 아 숨을 꿨다고 이판 끝나고 상대 바텀한테 신추 걸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블라디바텀 주고 탑 갑시다 탑 지금 20몇점인데 전판에 울프님이 멘탈이 작아져서 히스님 이번에 알게되서 생방보는데 탈론 잘하시고 좋으다 자주 챙겨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오시면 제가 목소리 좀 크게 내는거 들으실 수 있을거에요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제가 목소리 크게 안내는거라 탑 탈론 나쁘지는 않은거 같아요 아니 나쁘긴한데 흐흐흐흐 어 문도 깡패야 어 그거 마법말고 그냥 영감에다가 그 영감 그대로 들고 공모가 감전쪽으로 옮겨지잖아요 지배쪽으로 그래서 영감에다가 그거 들면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탈론 1티어 무조건 된다 라위까지 패치되면 무조건이다 무조건 2티어 무조건 그.. 최후의 속삭이는 필멜자 같은거에요 필멜자 얘네 얘네 얘가 라위고 그 라위 상위템 아 2코어는 에바야 2코어는 너무 오버에요 추가 딜이 없어서 딜 자체가 부족해서 낙콘 쿨 아이제 아이제 너무 무리했다 나이스 음.. 상대 조합을 보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쵸 옛날 라위죠 하.. 이걸 던지나 내가? 개 화나네 아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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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템도 애매한 무대랑 같이 갈거 아니면 시너지가 안나오 가성비도 별로고 공속도 별로고 아 근데 재미로는 할만하겠다 무대에다가 그거 가는 탈론 나머지 템 방관 가고 그냥 요모드락사를 고정으로 가고 그거에다가 무대 부캐 양악하긴 좋겠다 아 근데 나 다이아에서도 양악을 못하는데 그편과도 양악 안되지 않나? 히드라요? 히드라도 애매한거 같아요 딱히 좋은점이 없어가지고 나이스 이거 뭐 뺏길거 같은데? 아니네 아니네 저 멀리 있네 깜짝 놀랬네 뺏기는줄 알고 킨드와사 죽어 어 어이 문도 절대 안죽어 저게 창피하니까 어 응? 응? 뭐야 뭐야 아까 이거 필매자 아니 근데 점화가 걸려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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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